아, 미쥬는 지금 전화도 못하겠고 미쥬는 전화번호 좀... 나 제시 딱 한 번 봤는데 아, 내 일주일 분이 아니에요? 내 일주일 분이 아니에요? 내가 무슨 일이냐? 지금 땀나요, 지금 나 지금 너 욕하는 줄 알고 땄다 보다 아, 지금 아이고, 지금 땀나요? 어우, 깜짝 놀라, 빨리 와! 지금 파라시아도 다 와 있잖아, 지금 지금 우리 똥줄 자고 있어요 나, 선배님 빨리 와, 와 있잖아, 지금 빨리 땀돼! 어 저는 항상 궁금한 게, 제시는 제가 취해 있는 거예요? 아, 시금단바 왜 발음을 이렇게 해? 아, 시금단바, 어우 깜짝 놀랐네 제시, 진짜 죄송해요 아유, 진짜! 저 지금 시금단바요! 그럼 봐! 여보! 아니, 어디 갔어? 아니, 제가 왔는데 그럼 봐! 갑자기 곱반! 어우, 닥쳐야지! 아니, 제시! 아니, 앉을 때 경순돌이지! 우리 메뉴는 똥줄 타뻔했어요, 지금 뭔지 알아요? 왔으니까 됐어, 제시, 그만해 아니, 저 미주가 안 오네? 뭐야? 미주! 미주, 미제시! 내가 마주, 내, 남은 한 대 안 와 헤이!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너한테! 미주야! 미주! 미주야, 컴온! 미, 왔다! 미주야! 아니, 설마 저렇게 해서 아니, 설마 저렇게 해서 아니, 설마 저렇게 해서 오! 안녕하세요! 나라언니, 나라언니 오, 나라언니 오, 나라언니 오, 나라언니 오, 나라언니 아, 어쩐지? 저 진짜 너무 팬이에요 어, 그래서? 런닝맨 보고 가슴 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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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치고는 그렇게 안 좋은데 아니, 그렇게 안 커 아니야, 커! 가슴 커! 저, 액슐리 오빠, 귀 막아요 어? 오빠, 귀 막아요 어? 사다로 귀 막아가지고 가슴 커! 가슴 커! 가슴 커! 진짜 못 들었어, 나라언니 대박! 잠깐만, 한 번만 더 막아 봐요 근데! 아니, 말이 안 되는데 컵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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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이 정도면 이거 진짜 안 돼 안 돼 아니, 내 친구가 이 마련 내 시기야 재희 씨, 하지 마 아니, 오늘 정빈이 정빈이 정빈 좀 해봐요 정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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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얘는 안 하고 나 얘는 안 하고 아 정빈이 정빈이